배준호 통문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와이티드 스테이츠 와이티드 스테이츠 잠시만요 음, 얘 왜 자꾸 한 장씩 나오지? 나오네 음 음 양면으로 나와요 오케이, 일단 받아가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간단하죠? 뭐라고요? 와이티드 스테이츠 안녕하세요 와이티드 스테이츠 와이티드 스테이츠 스테이츠은 뭐 대시고 왔어요? 스테이츠은 와이티드 스테이츠 와이티드 스테이츠 그렇죠, 당연히 와이티드 스테이츠 맞죠 그래서 와이티드 스테이츠가 뭐냐 아 와이티드 스테이츠 화이트 데이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어... It's like valentine's day It's like valentine's day But... But... It... 어... Or... March 14 It'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얘가 없는데 지금? 얘는 있는데 얘가 없네 It's It's it? 혹시... 이걸 줄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몰라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it 뭐 되신 거 왔어요? 음... White day 여기에 it 뭐 되신 거 왔어요? 어... White day 그렇죠 뭐 되신 거 왔겠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valentine's day하고 비슷하다는 표현이죠 여기에 like의 뜻은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죠 네 왜요? 어... 어... 뭐... 뭐였던 거... 전치소... 하다시 자리에 이미 뭐가 있어요? 비동서 비동서 비동서가 있으니까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 하다시도 아니... 비동서 그래서 얘가 하다시가 아니라고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다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어... 어...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를 좋아하다? 발렌타인 같다? 발렌타인데이 같... 다... 답니까? 어... 그럼 얘 필요 없네 발렌타인데이 같은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무엇 아 언제 아 언제 이릅니까? 무엇? 이게 뜻이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름이 발렌타인데이 같은 네 어떤 날? 어떤 날이라고? 발렌타인데이 같은 발렌타인데이 같은 어떤 날이라고? 발렌타인데이 같은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라고?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이라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어... How 그러니까 Like Valentine's 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음... 밀렌타 맞춤 하욤대 하음 alternative 누과다 만든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게 뷔홍살 왜 провод 그래서 아 비동산 하자요 그러면 How is White Day? 잘 아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어떤 네이? How is White Day? How is White Day 잠깐만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군데 틀린 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On March 14th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On March 14t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en When is White Day? 그래 됐습니까? 이거는 White Day가 언제인지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White Day가 어떤지 묻는 거고 됐습니까? White Day 어때? How is White Day? 오케이 White Day 언제야? When is Whit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How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To celebrate White Day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h It's 비 동사야 하다 씨야 양념 씨야 비 동사요 아 그렇구나 Celebrate의 뜻이 뭐야? Celebrate의 뜻이 뭐야? 기념하다 그럼 무슨 씨인데 하다 씨요 도대체 누가 여기 왜 있겠냐 만약에 비 동사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Celebrate의 뜻도 기념하다가 아니고 기념하는 이겠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n Korea Only Only Girls Give Girls Give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Tuesd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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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Where 그 다음에 누가 Only Girls 뭐한다 기부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씨 그 중에서도 Do 6가지 질문 중에 얘는 누구 누구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이거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 때 뭐가 사용되고 있다 그 전치 전치사 앞제비 씨 오케이 뭐라구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쓰기도 잘 많이 늘고 있어 고쳐 갖고 왔나 네 자 어 어 거예 그 거리즈 잘 고쳐 없구요 초콜릿도 잘 고쳐 구요 이거 다 보고 고친 거야 안보고 고친 거야 아 안보고 고친 거야 우와, 준호 대답하네 오케이, 다음 And only boys give girl candy on white day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And only boys give girl candy on white day Very good,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only boy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Okay, excellent, 훌륭합니다 근데 이미 틀린 거 써우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니가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다음 사람 뭐야? 다음이요? 다음 몇 호야? 단어인폼 단언지 79 어, 79인데 그게 뭐야? 프린트인지 단언지 봐봐 형뭐, 컴온 네 79요? 응 단어요 오케이 오세요 오세요 tee ambled 오세요 Ding